슈퍼 스냅 엑스트림 신제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스냅 엑스트림 레진 팔찌를 할 때 기존에 쭉 써오던 제품 있잖아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 더 좋은 제품이 있는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기존 제품 삼사에 S5 자기 한 번 말씀하시죠 그 제품을 요새 안 쓰거든요 거의 안 썼는데 이걸 써보니까 이게 확실히 개선이 됐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너무 두꺼웠죠 옛날 거는 그런데 지금 되게 얇기도 하고 사용할 때 엄청 편리성도 좋아지고 소플렉스 쓸 때는 가장 큰 문제가 중간에 메탈로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딱딱해서 이렇게 꼽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치아에 닿을 때 느낌이 되게 안 좋잖아요 샹크랑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메탈로 되어 있어서 레진으로 열심히 파일리싱을 했는데 살짝 치아에 닿으면 그 부분이 찍히면서 색깔도 변하고 그 부분이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고 했는데 이거는 그런 부분이 없고 또 두 번째로 소플렉스를 쓰다 보면 가장 러프한 것부터 파인한 걸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러프한 것들은 잘 안 쓰게 됩니다 그 이유가 컨투어링이 잘 안 돼요 너무 두껍고 너무 리지드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컨투어링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쓰지를 못하고 그냥 파인한 걸로 팔리싱하는 정도로만 썼는데 이거는 컨투어링이 되더라 이런 부분이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메탈 부분을 신경을 써서 팔리싱을 하다 보면 이게 각도를 쓰는데 제한이 있는데 중간에 메탈 부분이 없으니까 마음껏 눌러도 되잖아요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고 또 다른 장점이 러프 한 것 빼고 나머지는 양면이 있답니다 뒤집어야 되는 거 안 해도 되고 소플렉스 같은 경우는 한 면은 그냥 비닐로 되어 있고 한 면은 연마제가 묻어있고 이런 식이어서 이쪽 면을 사용하고 저쪽 면을 사용하고 싶으면 이제 뺐다 껴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쪽 면하고 이쪽 면이 다 연마제가 붙어있어서요 껏다 뺏다 하지 않고 아무 때나 쓸 수 있고 옆면을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른 제가 느끼는 장점은 보면 직경이 이렇게 큰 게 있고 직경이 작은 게 있거든요 우리가 소플렉스를 쓸 때 이 가운데 쇠로 된 부분을 피해서 쓰기 위해서는 이거는 거의 쓸 수 있는 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걸로 밖에 쓸 수가 없는데 이게 회전방향이 크다 보면 이거는 주변의 연조직이라든지 주변 치아에 닿을 수 있는 위험도 그만큼 커져서 큰 걸로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작은 걸로 썼을 때도 이 중심 부분까지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더라 작은 거는 서비컬 할 때 되게 좋은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큰 것만 쓰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큰 걸로 서비컬 다듬어 봤는데 각도가 좀 안 나오고 그래서 작은 걸 껴봤는데 훨씬 낫더라고요 그리고 뺏다 뺏다 하는 것도 되게 편한데 우리 신원장 씹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맨드릴랑 좀 다르게 생겼어요 이거는 다 고무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금속 부위가 없고요 보통 환자를 볼 때 직원한테 이렇게 세팅해놓으라고 하면 이렇게 딱 높아두면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꽂으면 됩니다 꽂아서 환자 보고 양쪽면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갈아 끼울 필요 없이 이렇게 펄리싱하고 다음 거 빼서 또 다음 거 아 NG NG 편집 네네네 다음 거 쓸 때 빼서 다음 거 다시 이렇게 해서 꽂아서 쓰면 되고요 꼈다 뺐다 하는 게 너무 편하고 또 양면 다 코팅이 되어 있어서 금속이 없는 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네 파만색은 컨투어링 하는 용인데 이거는 한 면만 코팅이 되어 있고 나머지들은 양면 다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컬러 코딩이 되어 있어서 어두운 거부터 밝은 거로 되게 직관적으로 쓸 수가 있고요 제가 이 제품에서 또 마음에 들었던 게 스톤이 들어 있더라고요 스톤이 이거 자체만으로도 하늘을 샀는데 여기 들어있는 덤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또 이게 스트립트로 들어있네요 네 스트립트로 들어있네요 샌드페이퍼 스트립이 들어있고 이것도 러프한 거에 따라서 색깔이 네 가지로 코딩되어 있고요 되게 직관적이네요 보통 저희가 다야스테마 클로저 같은 거 할 때 전체적으로 면 다 다듬고 그다음에 인접면 쪽에는 스트립을 써야 되는데 스트립을 따로 구매하실 필요도 없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 번 쓰면 좋겠지만 일회용이니까 일회용...인 거죠 네 일회용으로 써야죠 네 네 서비칼 레진은 보통 영상을 잘 안 찍는데 이게 지금 새로 써보느라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코드를 꽂았네요 네 근데 코드를 꽂고 지금 제가 익스플로러를 긁어서 이렇게 마진 밑으로 내려간 거를 다 이렇게 닦아내면 확실히 다듬을 양이 줄어드니까 특별히 하이스피드 이런 로터리 핸드피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저러다가 분리되면 되지 않나요? 안 되던데 보셨지만 안 됐잖아요 네 네 운이 좋은 거 아닌가요? 제가 현미형 보고 해가지고 그런 거 현미형 역시 지금 작은 걸 쓰니까 확실하게 컨투어링 할 때도 잘못 쓰면 잇몸에 다 상처나고 맞아요 그런 게 거의 없이 다듬는데 너무 편리하고 이거 외에 다른 걸 쓰지 않아도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다이아본드만 차지 안 쓰나요? 네 하나도 안 썼습니다 물론 전철이나 이런 거는 생략을 했지만 지금 보시면 전체적인 사용 과정에서 너무 깔끔하게 잘 되고 양면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게 네 다른 제품 썼을 때는 메탈이 닿아서 좀 신경 쓰이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아! 피났다! 뭐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는군 그 정도면 거의 안 났다고 그러니까요 참 잘했네 로스피드에 맨드를 끼고요 이렇게 직원이 쫙 세팅해놓으면 지금 컨투어링 부터 해가지고 우선 쭉쭉 들어가서 이게 소플렉스 같으면 양손을 써야 되는데 이건 한 손만으로 하니까 엄청 편해요 그리고 이게 이 서비칼이 꽤 큰데 얘를 이렇게 전체면을 다 쓸 수 있는 게 큰 점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쪽부터 이쪽까지 중간에 걸리는 거 없이 한 번에 다 되기 때문에 속도도 엄청 빠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거 꼭 안 써도 작은 걸 써도 직경 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에요 지금 컨투어링은 거의 큰 것만 썼던 거 같은데 이거는 서비칼 할 때는 작은 게 훨씬 더 유리한 거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금속이 있고 그 금속이 안답게 각도를 주면 이게 눌리는 힘이 중앙에서 먼 데가 힘을 더 받으니까 내가 원하는 컨투어링을 못하고 이 마진 부위가 더 움푹 패일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마진까지 다 팔리시면 못하던가 그래서 이걸 힘을 적절히 가운데에 줄 수 있다는 게 더 장점이 큰 거 같아요 맞아요 지금 저희가 서비컬 쪽 레진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영수 원장님 같은 경우 교화면 레진은 어떻게 팔리싱 하세요? 교화면은 일단 러프하게는 교합기정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파인하게 다이아몬드 같은 걸 조금 다듬고 최종적으로는 나는 원글로스 가지고 조금 더 매끈하게 다듬는데 김동원장도 그렇게 하시나요? 저는 이거 쓰기 전까지는 모든 걸 다 원글로스로 했었거든요 소플렉스가 불편하고 그래서 잘 안 쓰기도 했었습니다 다들 원글로스 쓰시는군요 지아이 할 때 굉장히 좋아요 물성이 딱 지아이랑 맞죠 예전에도 있던 제품이긴 한데 최근에 많이 개선이 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예전 제품에 비해서 장점이 연마력이랑 광택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고요 예전에 비해서 디스크가 잘 찌그러지지 않는 그것도 장점이 있다고 하네요 이거는 확실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 쓰던 소플렉스랑은 확실하게 차이점이 있고 그 차이점이 우리 일반 임상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이점이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꿀 만하다 시도해 볼 만하다 이런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기존에 쓰던 게 남아 있으신 분들은 애매하실 수 있겠네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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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